강원도 교육청이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을 발표했는데 이행률이 무려 146%로 나왔습니다. 수치료 계량할 수 있는 정량적인 부분만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이재규 기자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146%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공약 과제는 160여 개 사업, 완료된 것이 130개, 정상추진 25개, 일부 추진이 4개라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했길래 공약 이행률이 100%를 넘은 것일까. 세부 사업별 공약 이행률을 봤습니다. 인성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공약 이행률은 무려 1200%를 넘습니다. 원래 8번만 하려고 했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100번 넘게 해 이행률이 1200%를 넘은 겁니다. 수능 평가문항 개발 사업의 이행률도 390%입니다. 문항 출제 역량 강화 연수를 받은 교사가 원래 계획에 비해 3배 이상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행률 수치를 모두 더한 다음 전체 사업의 수로 나누어서 공약 이행률 146%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낯뜨거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약 이행률이 100%가 넘어간다는 것은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입니다. 학교 현장은 수치와 양과 횟수에만 집중하는 행태에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번, 몇 회 등 횟수와 양에만 집착해 공약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평가 기준에 근거해 공약 이행률을 평가했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 정성적 평가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가가 신뢰를 더 얻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종합적인 분석 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